이 마을이 신풍 1위. 공기 맑고 물이 참 좋은 동네에요.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네 그치?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네. 이거 말문이 탁 먹히네. 이건 철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따님 방이라고 하지 않았어? 좀 충격적인데? 물 나와. 이거 퍼서 쓰는 거인가 봐. 수도도 못났어. 근데 우리 일 너무 큰데. 잡아봅시다 잡아라 갑시다. 이게 진짜 일이지 이제. 뭐 끝나겠지? 뭐야 왜 둘이 같이 와? 이게 저희 같이 오는 멤버인데. 원래 네 명이서 와야 하는데 제 두 명이 같이 와가지고. 여기 이것도 데이터기도 좋아요. 데이터기도 좋아요.